치아 보험의 필요성과 체크포인트, 오늘 1교시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가 좀 튼튼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아이들 칫솔 관리, 치아 관리하는 거 많이 알려주시곤 하는데 그만큼 우리 치아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일단 치아 보험은 어떤 보험이다라고 또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 중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또 치아입니다. 치아 보험은 치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치아 손상은 나이나 성벌에 무관하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잘못된 식생활이나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어릴 적부터 또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해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발생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과 보험은 다른 의료비에 비해서 유독 많이 비싸기도 하고요. 또 가기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보험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가시는 걸 좀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여기에 치료비도 비싼 만큼 보험으로 좀 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치과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아파서라면 어른들이 이제 치과를 좀 못 가게 되는 이유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를 치료를 하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도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선생님, 비용 부담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뭔가요? 네, 치아 보험은 다른 건강보험과 틀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하는 게 16%밖에 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이 84%입니다. 또한 치료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보장을 해주는 것도 쉽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재질에 따라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치아를 했을 때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있고 또 평균적으로 한 대당 저희가 임플란트나 이런 걸 했을 때도 평균적인 치료비가 한 대당 57만 원 정도라고 통계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보험이 또 치아 보험료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비도 워낙에 비싼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본인 부담률까지 높기 때문에 거액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치료를 좀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들도 꽤 많나요? 네, 참 안타깝게도 치아로 인해서 손상돼서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엑스레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아프다고 생각이 될 때까지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또 치아를 발치만 하시고 나중에 해야지라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치아는 항상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은 신경 손상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신경 치료부터 제대로 잘 받으셔야 되는데 신경 치료부터 부상을 받으려면 또 거기에 비용 부담이 그만큼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료 환자들 중에 35.9%가 돈 때문에 치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냥 치아를 발치만 하시고 빠진 상태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럼 치아 보험은 주로 어떤 치료를 보장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치아 보험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치료, 또 하나는 보철치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보존치료는 저희가 그냥 아파서 충치치료 그리고 충치를 파내고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아말감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철치료는 아예 치아를 발치하고 거기에 임플란트나 아니면 브릿지, 틀리 등으로 보철을 이용해서 아예 치아 상태인 다른 고정물로 교정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존치료와 보철치료에 따라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보존이냐 보철이냐 여기에 따라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라고 하네요. 자, 치아 보험 선택할 때 기준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 보험의 선택 기준에는 보존치료와 보철치료 이렇게 따로 나눠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존치료와 보철치료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보철치료가 내가 나한테 나은 건지 보존치료가 나은 건지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실 수 있고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따라서 기준이 좀 더 틀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존치료만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보철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는 좀 젊으니까 보철보다는 보존만 좀 가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보철로 추가 가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보존치료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연세가 있으시면 보철치료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의 보장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내가 치아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보존치료가 좀 더 집중적인 건지 보철치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받으실 건지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보철치료, 연세가 계시는 분들은 보철치료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두 개 정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전문가와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보시고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연령, 나이에 맞게 보철치료의 비중을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는 또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손해보험사와 또 생명보험사의 차이점도 알고 싶은데요. 생명보험사, 종심보험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종심보험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심보험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릴 것 같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개수가 보철치료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생명보험사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수가 정해져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차이점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치아보험도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선생님? 비갱신형 상품이 많으면 좋겠지만 치아보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출시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은 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갱신형 중에서도 대신에 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도록 가입을 한다고 하면 납입기간이 긴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 비갱신형 상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내가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겠지만 그걸로 선택하시는 것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서 좀 더 보장을 크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한 건지를 꼭 판단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선생님께서 가끔 비갱신형으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가끔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기준점은 뭔가요? 네, 보험사들이 손해률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률에 따라서 내가 손해보험율이 좀 많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아, 이거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출시해도 괜찮겠다 할 경우에는 조금 열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안내를 받으셔서 좀 가입하시는 게 고객님들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때를 노리셔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이 부분 또 치아 보험 가입하고 나면 언제부터 보장돼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봐야겠죠. 치아 보험 가입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치아 보험은 유독 내가 인지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아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내가 신경이 문제가 있고 치아가 시리거나 하다가도 괜찮아지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때쯤 되면 치아가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치아 보험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라는 게 꼭 있고요. 회사와 상품마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회사는 90일부터 또 어떤 회사는 180일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면책기간이 짧은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다가 감액기간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발생했을 때는 50% 또 1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밖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액기간도 짧고 또 면책기간도 짧은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고객님한테 훨씬 유리하고요. 이러다 보니 손해율도 회사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손상에서 언제쯤 병원에 갈 것이다 를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상품 선택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제 치료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보장이 되느냐. 우리는 좀 폭넓은 보장을 원하는데 전문가님 보장 범위의 어떤 점들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보장 범위인 것 같습니다. 앞 시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존치료와 보철치료 이렇게 나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장 범위는 보존, 보철 다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보시면 처음에 충치치료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신경치료, 엑스레이, 임플란트 하는 것까지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손상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상품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고객님들한테 유리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치아 보장 범위는 내가 충치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 틀리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치치료, 신경치료, 임플란트, 그리고 유지연구직 이렇게 보장 범이 된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요. 우리가 또 치아 보험에 가입할 때 체크해 봐야 될 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아 보험 가입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단형, 무진단형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는 무진단형으로 고객님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진단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현재 치아가 다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치아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단형으로 가입하셨을 때 좋은 점은 가입 후 바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문진단형으로 가입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책기간 90일에서 180일에 면책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 치아 상태를 확인하셔서 가입하실 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고 심사를 통해서 내가 빨리 보장을 받으실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편하게 가입하셔서 면책기간 지나서 천천히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가입을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치료 시점을 고려해서 진단형 또는 무진단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알아봤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알아볼 게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네. 보험사별로 특약 조건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치아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 특약들이 회사마다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장 내용이 다양한 만큼 치아 가입 시에 반드시 비교를 하셔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치아 치료 항목 중에 부담이 큰 임플란트는 내가 1년에 몇 개 정도 발치해서 교체가 가능한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 가능 개수에 따라서 보험료도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꼭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잘못됐을 때는 다시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재식립이 가능한지 그걸 꼭 확인하셔서 고 특약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나의 1교신은 치아 보험에 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치아 보험과 관련된 정리 한 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치아 보험의 필요성은 진짜 설문조사에 확인을 해봤더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4% 그리고 그저 그렇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27%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치아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고 하시면 가입을 권해드릴 텐데 그 가입도 보전치료, 보철치료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임플란트 시기에 맞춰서 보험 가입하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